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금차장 수요일 대포차 시간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집에 금 좀 있으세요? 아, 금이요? 네. 어제 금값 올라가는 거 보고 저희 아이들 금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그런데 둘째 때는 이제 돌잔치를 안 했, 그러니까 잔치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회사의 경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2010년 초반, 한 2013년 이때까지는 경조사를 이렇게 보면 돌잔치 경조사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어디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2016년 이렇게부터는 돌잔치 경조사가 아예 없어졌고요. 약간 가족끼리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금을 좀 얻기 위해서는 왜냐하면은 좀 높으신 분들이 와주실 때는 보통 이제 그래도 금을 한둘씩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때는 금이 좀 그래도 좀 손손치한 게 들어온 것 같은데 둘째한테는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따지면 한 2, 30도는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00일도 있고 돌잔치 때 부모님도 뭐 3돈짜리, 5돈짜리 이렇게 팔찌 같은 거 해주시고 이래서 좀 있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벌어다 주기만 하지 얼마 있는지 잘 몰라서 그리고 그거 있다고 해서 뭐 쓰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들 줘야죠. 그래서 별 관심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저도 돌잔치 때 금을 받았을 텐데 왜 엄마한테 아, 없어요. 저의 돌 반지를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놔서 우리 가형아담소 나중에 좋은 일 있을 때 딱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딱 주려고 모아놓으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 좀 해봤고요. 저희 오늘 대포차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NOS 궁금하다는 분도 계셨는데 어떤 종목들 들고 오셨나요? 오늘 LGNOS 솔루션은 제가 이제 어제 SK이노베이션이었나요? 그저께였나요? 들고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 분기 기준 1,800억 정도씩 생산 캐파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이 IRA에 따른 생산 보조금 이 부분을 밸류에이션에 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있어서 LGNOS 솔루션을 좀 들고 나왔고요. 카카오뱅크 1분기에 이제 담임이 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내용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1분기. LG생활건강 제가 최근에 들고 나와서 1분기 부진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도 1분기가 부진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제 목표가 상향이 나왔고요. 유니셈은 최근에 이제 클러스터 투자와 함께 반도체 스크러버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는데요. 관련 1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점유율. 그리고 이제 미스터블루는 잘 아시는 웹툰, 웹소설 관련 기업이죠.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게임즈는 어제 이제 신작이 나왔어요. 아키에이지워. 혹시 해보셨어요 혹시? 제가 지금 피곤한 이유가. 그걸 좀 하느라. 아키에이지워가 초반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32개 서버가 문을 열었는데 32개 서버가 다 혼잡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런 것들도 마케팅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냥 혼잡하지 않은데 혼잡을 다 띄워놓는 거죠. 왠지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서버가 막혔다가 계속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 그런 서버가 아니라 매출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1등을 차지했거든요. iOS에서. 관련 내용까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블림이 드디어 하이닉스 SSD ETV가 15만원에 진입했다. 또 이렇게 관련된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LG 엔소로부터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기 프리뷰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죠. 생각보다 LG 엔소로는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반도체 얘기도 할 게 있긴 해요. 오늘 아침에 상모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관보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시장에 좋을지 나쁠지 저는 좋은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좋아 봤자 뭐 합니까? 2차 연지만 가는데. 그래서 아무리 제가 분석을 해봤자 수급이 쏠리는 쪽은 이쪽이 아니니까 그냥 관련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불확실성이 해소. 왜냐면 내용이 딱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LG 엔소의 솔루션은요.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2분기부터는 더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목표 주가는 75만 원 유지를 했는데요. 대장님 실적이 가장 견주하다. 역시 이제 뭐 아무래도 대장님이 좋아야 돼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좋아야 되고 철강은 포스코가 좋아야 되고 은행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KB 신한이 좋아야 되고 KB? KB 신한이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자동차는 뭐 현대차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얼마로 예상하고 있냐면요. 5,803억. 아, 미래세 리포트였죠? 5,803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제가 보니 아, 5,083억입니다. 죄송해요. 5,800억이 아니라 5,083억. YOY로 114%고 QOQ로도 96%입니다. 작년 말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고 조정, 테슬라 영향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컨센서스가 4,516억이니까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이유가 뭐냐면요. 2월 달부터 양극재가 굉장히 출현하기 좋았어요. 배터리 출현향도 괜찮았고요. 근데 환율이 2월 달부터 튀어 올라왔다기보다는 1200원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Q와 환율 영향을 다 받는다라는 부분이고 작년 가동을 시작한 북미 얼티엄 쪽에 수율과 가동률이 잡히기 시작을 했고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인 또 GM이 IRA 시작 전에 오히려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 테슬라는 1월 중에 글로벌 가격이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추정치도 역시 6,114억으로 플러스 213% YY 그리고 컨센서스 5,402억을 상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스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RA가 중요하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SK이노베이션은 2024년도 기준 분기량 1,800억 50대 50으로 OEM과 쉐어를 하면 분기 900억 정도의 실적 플러스 요인입니다. 근데 LGNA 솔루션은 훨씬 더 커요. 지금 2023년도 영업이익 이론 쪽으로 1.5조 50대 50으로 나눠도 7,500억입니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25년 말 생산능력 230기가와트 연간 출하량 110기가와트를 가정했을 때 이론 쪽으로 여기서 받는 보조금이 4.6조래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IRA와 함께 또 움직이게 되는 거고 OEM과 5대 5를 가정해도 2.3조 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면은 당연히 LGNA 솔루션이 문제로 작용했었던 밸류에이션 너희 왜 이렇게 비싸?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회계법인과 회계처리 방법을 논의 중이에요. 이거를 영업이익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계정에 넣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에 넣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75만 원을 유지를 하는데 이거는 24년도 예상 에비타에 CATL의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EV에 비타 평균 24배를 적용한 거고 LFP로의 제품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김정환숙 나오셔서 에코프로비의 목표가 상향 얘기하셨고 열심히 얘기하신 게 다른 제품까지 한다는 거예요. LFP 뭐 이런 것들 한다는 거죠. LG&A 솔루션은 이쪽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 보유하게 되고요. 테슬라의 4680 지금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친환경 차로의 전환과 함께 도요타 도요타도 지금 투자를 하죠. 도요타의 북미 포드의 유럽 현기차의 북미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할 만한 내용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실적은 4조 6조 물론 이제 SK이닉스가 작년도에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연결 영업이익이 6조과 8조 찍히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LG&A 솔이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3배는 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크잖아요. 이러한 성장세를 반영한 주가 흐름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2차 엔진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북미 쪽의 생산 캐파와 IRA 영향에 따른 이익을 어디에 반영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 밸류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앤솔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인데 님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컨셉 하여야 할 거다 하는데도 그래도 은행주 중에는 좀 좋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밸류에이션 훨씬 비싸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 은행 쪽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은행이 이제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 중에 이자를 줘야 되는 예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 경쟁이 붙어서 4%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디서 6%짜리나 5%짜리 이자 놀이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예금 비중 중에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거의 한 60% 이상의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은 뭐냐면은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예금은 1년 묶어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워낙 수십 출금성 자금들이 많지만은 카카오뱅크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모임통장 이런 것들 이자 주나요? 안 줘요. 이런 쪽에 예금이 많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수신 쪽에 대한 차별성 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은행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카카오뱅크는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증권의 최종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대하는 부분은 사실 펀드멘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님이 하락을 하고요. 님이 꽤 많이 하락을 해요. 지금 시중은에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와 있었죠. 왜냐면 얘네는 저원가성 예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많이 줄 필요 없는 예금들이 많다 보니까 님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꺾이는 폭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시중금리 인하 때문에 근데 1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대출 성장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출 쪽에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용대출 있죠. 주택담보대출 있죠.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도 있죠. 그리고 소호대출이라고 하죠. 개인사업자대출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출들이 있어요. 이자가 어떤 게 제일 낮을까요? 주택담보대출? 맞아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제일 낮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회수만 잘 된다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전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진이 크니까. 근데 카카오뱅크의 대출 성장률은 어디서 많이 늘어나냐면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전세자금대출하고 신용대출이에요. 그래서 이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성장률의 회복 있지만은 사실은 마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님의 하락도 아쉽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기대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 니네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5대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서 인터넷 은행들의 대출 규제 해소 이러한 부분들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약간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좀 사그라든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을 하나 새로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법적인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요. 새로운 큰 은행이 생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을 좀 키워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의 완화를 좀 기대한다. 왜냐하면 니네 인터넷 은행을 왜 만들었어? 결국은 고신용자들은 은행 가서 빌리고 저신용자들이 어려우니까 중저신용자들한테 돈 빌려줘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중을 딱 정해놓으니까 사실은 다른 대출이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원가가 낮으니까 다른 고신용자들이 좀 와서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중저신용자 비중을 이만큼 채워야 되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화를 좀 기대한다는 거고 주주환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130억 자사주 매일 은행들은 뻑하면 1, 2천억씩 자사주 매일 파는데 우리는 130억 해요. 돈이 없잖아요. 회사가 작년부터였나요? 돈 벌기 시작한 게 거기에 주당 80원 현금 배당 지금 카카오뱅크 주가가 2만 몇천 원이죠. 80원이면 1%도 안 되는 은행들은 지금 4%, 5%씩 시가 배당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짜네요. 기말 배당만 해도 왜냐? 돈이 없어서요. 근데 돈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상을 상회했다.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신 경쟁력 그리고 보통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강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카카오뱅크 그래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리포트였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수신 경쟁력 좋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굳이 이 시점에서 은행 좀 봐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동아님도 그래서 카카오뱅크 사요? 또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아, 아, 카뱅을 사냐고요? 네.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또 관계 입장이기 때문에 아... 투자의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은행주들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굳이 그리고 이제 요새 계속하는 얘기가 야, 니네 진짜 위험한 거 없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네. 그러면은 아니, 괜히 없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막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든지 뭔가 뭔가 찻댘지 막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주들 입장에서도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면은 예, 충당금 더 쌓을게요. 문제는 하나도 없어도 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1분기에 충당금이 더 쌓일 겁니다. 은행주들은 그렇군요. 그러한 부분들의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리포트 아모레퍼시피 또 저희 집 근처라서 본사 지날 때마다 언제쯤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드는데 아모레 건물이 또 굉장히 멋진 건물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크고 멋지고 근데 지금 또 김혜비 애널리스트가 탐방을 다녀와서 후기를 쓰셨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관심이 갔습니다. 가면은 서라수라도 좀 받을까요? 아니, 김명주석한테 물어봤는데 네. 김명주석이 이제 저희 쪽에서 화장품 담당을 해주니까 네, 맞아요. 받으세요? 이랬더니 안 준대요. 아, 줄법도 안 돼. 그럼 가지 말지요. 우선 이제 탐방 후기고 1분기는 안 좋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상상인증권의 김혜미 애널리스트 소비자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1분기 역성장세는 각오했다. 근데 예상보다 더 부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유가 뭔지를 좀 쓰셨는데 첫 번째는 LG생활건강과 똑같아요. 국내 면세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따위공들한테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따위공들한테 안 주면 화장품은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주기 변경에 따른 방판 채널 재고 비축 계절성 약화 이게 아마 얘네가 결산을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역직구 매출액이 좀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 설화수 윤조 에센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회사가 밀고 있는 제품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들어본 제품이 몇 개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면은 그 브랜드 내에서도 베스트 제품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리뉴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분기에는 조금 어렵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백화점 쪽에서 화장품 매출액이 해외 방문객 수 증가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북미와 중국 제외 아시아 쪽의 매출액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케이팝 이런 열풍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어차피 1분기 안 좋을 걸로 봤고 1분기 실적 좋든 주가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고 더 중요한 건 2분기다. 그러면 이제 2분기에는 어떠한 내용을 주목해야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망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설화수를 지금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반열에 등극시키기 위해서 패키징 교체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델도 지금 글로벌 모델을 블랙핑크? 그죠. 좀 젊고 해외에서 다 아는 아이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변화를 하는 노력을 가져가면서 기존 한방 제품의 정체성을 좀 탈피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북미 그리고 비중국 지역의 성장세가 이어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인바운드 회복과 이에 따른 면세 실적 개선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저는 저는 사실은 소비재업체들한테 조금은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요새 기사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지 밖에 해외 지금 맞아요. 지금 일본이 147만 명이 나갔다 그런 건가요? 대만 일본 그리고 뭐 베트남 이런데 입국자 수 1등이 한국이에요. 주요 한 4, 5개국이 다 한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나갔어요. 중국은 어떨까? 걔네들이 안 나갈까?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기대의 유인은 좀 있지 않을까.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2분기부터 중국의 인바운드 아니 중국의 내수가 성장을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설화수 브랜드가 그 시장 성장만큼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실적은 그래도 재작년도 저점 작년도 올해 내년까지 좀 성장을 추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기대의 유인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설화수가 어쨌든 그 특유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젊은 층이어도 저도 쓰고 그랬었는데 네. 뭔가 약간 애매하게 가격대도 사실 그렇다고 젊은 층이 쓰기에 괜찮은 가격대도 아니면서 그렇죠.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너무 개인 사견입니다. 비싸요. 비싸요. 저도 예전에 막 어머님 이렇게 선물로 사드리고 이러는데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럭셔리 브랜드로 가야 돼요. 근데 럭셔리 브랜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참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리포트 세 종목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 네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역시나 제일 눈에 띄는 건 카카오 게임즈긴 한데 네 번째로 들고 오셨고요. 삼성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삼성전기 최근에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KH바텍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머니투데이 수요일날 나가서 이제 KH바텍 관심주를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어제 김정환 수석께서 나오셔서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고 가셨지만 재고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유인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품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기라고 지금 IBK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IBK 증권에서는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DP를 상향을 했습니다. 16에서 18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 1분기에 1304억으로 28.9%가량 증가한다. 근데 사실 삼성전기의 예전 이익 체력을 살펴보면 잘 벌 때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3,4천억 벌었던 회사거든요. 1,300억 번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패키지는 안 좋습니다. 근데 컴포넌트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1분기부터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일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유인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빠르게 재고 조정을 시작했던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회복세를 기대하며 1분기 실적은 연중저점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유니셈이라는 기업은 스크러버 관련 기업입니다.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입해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다양한 특수 가스들이 들어가고 그중에 유해가스 공정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빨아들여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이 스크러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영업이 290억 나오면서 YOY로 마이너스 33% 가량 실적이 기록되며 안 좋았어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P3 투자가 지연됐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주요 원재료 중에 하나인 냉각수 이런 것들이 독일 쪽이었나요? 유럽 쪽에 약간 이거 만드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확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 반도체 업황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유니셈은 오히려 325억 영업이익으로 10.9% 가까이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소폭 역성장하지만 이익이 성장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기대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증착 공정 위주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최근에 식각 공정의 단수 증가에 따라서 이쪽에서 스크러버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일본 메모리 반도체 고객 내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타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플라즈마 타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근데 동사가 지금 플라즈마 타입 스크러버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해요. 일본 고객 산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이고 마지막은 디스플레이 양.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 스크러버 쪽 이슈가 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스터블루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만화 전문 플랫폼 1위. 사실 1위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플랫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검색 플랫폼, 광고 플랫폼 이런 그렇게 얘기해야지 만화 전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요인은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높은 재구매율, 웹툰 장르, 다양성 뭐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재밌는 게요. 미얀마에서 편지 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가 이제 노동력이 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스토리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것 같고 그림은 거기서 그리나 봐요. 아! 배경 같은 거 이런 거. 모르겠어요. 어시를 미얀마 분들은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장식으로 막 거기서 이제 현지 제작을 한대요. 신기하다. 그래서 원가가 굉장히 싸더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만화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일본 쪽으로 가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미얀마 가서 제작을 해서 원가가 싸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이 회사가 이제 웹툰 쪽의 IP를 또 2018년인가요? 저는 제가 그렇게 무협질 많이 봤는데 이 무협 쪽의 4대 작가 IP가 있대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소설 쪽은 아니고 웹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황성, 뭐 이제 사마달, 야설록 한 분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제 잘 안 본 분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야설록이나 뭐 사마달 이런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사람인데요. 소설을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웹툰 IP를 다 사와서 또 이제 다시 소설화라든지 아니면은 멀티 유즈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 올해 연말에는 자회사 쪽에서 에오스 세 번째 시리즈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흐름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웹소설 회사 두 개 정도 인수를 했는데 올해 옹기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외형 성장을 고려해 봤을 때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제 주가의 파급력은 제가 보기에는 게임 쪽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웹툰? 그냥 안정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웹툰이나 웹소설은 성장 산업이다. 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해요. 저도 느낌이 막 그래도 커질 것 같지는 않은 그냥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포화라고 하기엔 그렇지만은 연간 기준 성장률 미스터블루 기준이지만은 웹툰이 한 5% 정도. 웹소설도 뭐 그 인수 효과가 아니면은 두 자릿수 초반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가 막힌 웹툰이나 웹소설이 하나 나와서 막 전사 실적을 이끈다. 그거는 뭐 그냥 기대일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블루 포션 게임즈의 에오스 시리즈 이것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 가요 아나운서가 기대했던 아 카카오 게임즈. 네. 제가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케이지워가 어제 이제 11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11시에 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딱 출시한 다음에 반응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전 예약자들이 20일부터 아이오에스 다운로드를 했는데 어제 21일이었으니까 하루 전부터 이제 다운로드가 됐는데 다운로드 수 1이었어요. 근데 다운로드는 나오면은 그냥 받으니까 이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출시 4시간 40분 만에 매출 순위가 1등이 됐습니다. 오딘이 역대 최고로 빨랐어요. 그때가 4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1위를 기록을 했고 리니지나 이런 것들은 한 7, 8시간 걸렸다고 해요. 그때 이제 뭐 강한 게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욕이 좀 있었습니다. 아키에이지워가 나올 때. 저는 뭐 모르죠. 게임을 요새 안 하니까. 근데 굉장히 빡빡한 BM을 적용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초반에 과금 유도를 시켰다? 뭐 이러한 비난이 좀 있었나 봐요. 너네 이렇게 니니지처럼 똑같이 할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MMORPG 회사들이 그렇다고 바꿔요. 그거를. 근데 초반에 그렇게 빡빡하게 해서 욕을 먹었는데 욕하면서 사람들은 돈을 썼다는 거죠. 막 질렀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초반 아이템 구매가 집중되는 매출 성과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 장기화가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카카오게임지는 올해 가장 많은 게임을 출시하는 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2분기에는 오딘이 일본에 나가고요. RS 신규로 출시가 되고요. 3분기에는 가디스 오더. 4분기에는 오딘 북미 이런 것들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판호 발급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뭐 아침에 판호 발급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오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국 출시를 좀 기대한다. 저는 이제 어제 오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MMORPG가 중국 쪽에서 흥행하기를 기대하지는 말자. 그거는 막 너무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뭐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케이지오의 초반 성과에 따라서 그리고 신작 워낙 출시가 많으니까 삼성주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만 9천원에서 4만 7천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주가 3만 9천원은 어제 종가 4만 1천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 대비해서도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의견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았었다가 의견을 높였다. 그리고 향후 신작 성과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상향할 여지가 있다. 라는 여지를 좀 남겨놓으셨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이죠. 오늘 어쨌든 아케이지오에 대한 뭔가 시장의 평가일까요? 3%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포차 정리해볼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발 흥풍을 받아서 다행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를 좀 장마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오후 생방송도 많이 와주시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